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한 폭락장으로 한 주를 시작한 미국 증시가 손실 대부분을 많이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급락으로 시작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주간 손실을 대부분 털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가 지난 목요일에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는 등 올 들어서 가장 변동성이 컸던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다우지수 0.13% 상승했고 S&P500은 0.47% 상승 5344 나스닥도 0.51% 올랐습니다. 어제는 S&P500 나스닥이 2%대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0.47% 0.51% 올랐습니다. 어제 7% 가까이 급등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0.43% 하락해서 4709입니다. 격동의 한 주가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주간 수익률은 약보합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주요 지수 보면 이번 주를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침체의 우려가 완화가 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하락률이 마이너스 4.25%까지 떨어졌었던 S&P500 지수가 이번 주에 0.04% 마이너스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6.36%까지 크게 떨어졌었는데 낙폭이 마이너스 0.18%까지 완화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채 수익률도 변동이 심했습니다. 심련물 국채 금리가 주중에 한때 3.7% 이하로 떨어졌는데 목요일에 4%를 회복을 했다가 다시 3.9%대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치 지수가 이틀째 상승한 가운데 월가의 공포지수를 울리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가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VIX 공포지수는 미국 정치 마감시간 기준 20.37로 전날보다 14.38% 내려갔습니다. 시장에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이 VIX 공포지수가 평상시에는 밀려나 있다가 이렇게 급등락할 때는 또 관심사가 나옵니다.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주부터였습니다. 지난 5일 블랙먼데이 속에서 미국 정치가 폭락을 하면서 VIX가 65%까지 뛰어오르면서 38.57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6일에는 다시 28.16% 떨어지면서 27.7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소폭상승 27.85까지 올라가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14.58% 떨어졌다가 또 오늘도 20.37까지 급락을 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VIX가 18 이하에서 머물렀었고 한동안 12.13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 7월 말에도 16.36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이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악화와 연준의 금리나 실기 우려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과격한 청산 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실망스러운 고용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불안이 커지면서 폭락을 했던 증시가 이후 공개된 실업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자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점 인식 매수도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꾸준히 이어진 저가 매수의 유입도 이틀 연속 상승 마감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이번주 발표된 신규 실업소당 청구 건수가 호전이 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누그러졌습니다. 최근에 증시 투매의 상당 부분은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해즈펀드 거래의 기인을 했다면서 변동성 큰 투매와 반등은 시장이 얇고 해즈펀드가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비이성적 급락이 발생하는 특히 8월과 9월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절적 추세로 볼 때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기간에는 증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띄어왔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83% 상승, 애플과 메타는 1.37%, 1.6%, 1%대로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0.58% 상승, 딱 200달러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0.21% 하락, 거대 기술주 7을 가리키는 맥니피센트 세븐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0.21% 하락하면서 이번 주 2%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치료제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어제 1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5% 높게 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8,03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테슬라와 브로드컴을 제치고 1조 1,130억 달러의 메타 플랫폼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일라이릴리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매출 급증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주가가 뛴 데 이어서 월가 분석가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마운자로와 제파운드가 비만치료제로 관심을 모으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98% 증가한 113억 280만 달러, 조정우 주당 순위 EPS는 3.9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78%나 급증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보다 30억 달러나 늘어난 454억에서 466억 달러로 상향 책정됐습니다. 모호스탠드를 비롯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혹은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또 AI 반도체 1등주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104달러를 터치했습니다. 블랙몬데이 여파에 엔비디아는 지난 5일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지만 104달러 선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두 달 전에 초고가 135.58달러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22.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더리 기업 대만의 TSMC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7월 매출은 6월보다는 24% 늘어난 것으로 월간 기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칩 수요로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루머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올해 7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44.7% 증가한 2,569억 5천만 대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0조 8,2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화로 약 79억 달러 수준입니다. TSMC는 지난달 연간 매출 증가율이 기존 최대 전망치 20%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월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전체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7,474억 대만 달러 약 31조 5,328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AI 인프라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 커지고 있고 TSMC가 제조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개발 지연 가능성 등도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제조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개발 지연 가능성 등도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제조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개발 지연 가능성 등도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제조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개발 지연 가능성 등도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